멋있다. 진짜 크다. 얘 지금 앉아있는 애. 딸애들은 다 쬐끄만데. 얘가 왕촌같은데. 포스가 있네. 토플에 들어간다. 다 우리 있으니까 근처에 앉나 봐. 얘가 새우팡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느끼는 느낌을 갖다 거네. 물 되게 맑다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안녕. 사진 찍어줘라. 여기 느낌대. 우리 한 장 찍을까?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